그럼 노래할게요. 그 여러분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.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. 같이 부를게. 알면은 같이. 김영석 씨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피아노는 굉장히 잘 쳐요. 좀 치죠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내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야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난 아니지만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난 아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